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네이처하이크 장작난로 겸 불멍화로 캠핑 텐트에서 정겨운 굴뚝연기가 피어오르는 낭만을 느껴보세요 캠핑 감성을 제대로 저격한 제품인데요 식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과 진짜 굴뚝을 조립하고 장작을 태워 사용하는 낭만이 보기만 해도 정말 힐링이 될 것 같네요 차를 마시며 불먹을 때리고 있는 저 모델분이 정말 부러워집니다 중간중간 장작을 손 다치지 않게 추가해주고 화로의 맨 아래는 오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측면 유리는 천도까지 버틸 수 있는 고급 글라스 세라믹을 사용했으니 안심하세요 뗄감은 장작, 숯, 고체 연료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야식이 다 되었네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마음 따뜻해지는 식사와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이 화로는 이제부터 추억 만들기 필수품이 되겠어요 포장마차와 캠핑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알전구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세련된 다크우드톤의 바디와 동그랗거나 길쭉한 알전구가 참 귀엽죠 바디를 돌려서 빼고 3개의 AAA 건전지를 삽입하거나 USB 케이블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전구와 바디에 두 삼각형이 만나면 단단히 고정이 된 겁니다 방수 등급은 IP44로 가랑비 정도만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주세요 구성품에는 본체 전구와 상자, 설명서와 충전 케이블, 그리고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제 선을 당겨주면 불이 들어왔네요 약 80룸에 은은한 노란 불빛을 뿜어내는 전구를 여러개 달아주니 분위기가 절로 살아나죠 건전지 사용 시에는 약 24시간, 케이블로 서너시간 완충 시 약 12시간 정도는 거뜬하니 한밤중에 칠흑같은 어둠을 쫓아버리고 싶은 분들이나 어린이들과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캠핑 요리의 국룰은 바로 고기죠 여러분은 양념구이와 소금구이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어느 쪽이든 물티슈 정도 되는 크기로 다양한 양념들을 정리해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6피스와 8피스 중 선택하실 수 있답니다 고퀄리티의 빳빳한 원단과 부드러운 지퍼로 만든 파우치에 예쁜 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저라면 한식의 가장 기본인 간소설, 참맛게, 그리고 된장과 고추장을 챙길 것 같습니다 각 통마다 용도를 만든 중간 뚜껑이 있어 셀 걱정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이 양념통들은 열에 약해서 약 60도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니 끓이거나 전자렌지에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거 하나면 조미료와 장류들을 바리바리 챙길 필요가 없을 테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이처하이크 접이식 스토리지 박스 여러분은 캠핑을 가면 어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나요? 물론 바닥에 앉아도 재미있고 나무 그루터기를 빌려도 자연과 하나 된 것 같고 하다못해 나뭇가지에 소시지만 대충 끼워서 구워먹어도 재미있고 힐링되죠 하지만 캠핑 장비들과 식기류 등을 정리하고 잘 모아두어서 정돈된 듯한 느낌을 줘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박스 제품들은 자칫하면 어둡고 차가워 보이는 재질일 수 있는데에 반해 이 제품은 따스하고 감성 돋는 디자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여기에 무드 식탁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쏙 들고요 캠핑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집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테이블로 활용할 때는 측면에 있는 도어를 여닫으면 되니 일일이 우드판을 치울 필요도 없겠죠? 납작하게 접으면 약 70%까지 공간 절약이 되는데요 사이즈는 S, M, L 이렇게 3가지이며 각각 25리터, 50리터, 그리고 80리터 용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지보다는 블루 컬러가 포인트를 주기에 더 좋은 것 같네요 M 사이즈부터 있는 우드 테이블과 다리는 원한다면 따로 구매하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각 도어에는 안전하게 잠금장치가 있으니 옮기실 때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캠핑이 깔끔함과 정리된 느낌을 더하고 싶을 때 강력 추천드려요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진다 해도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안심할 수 없지요 여기에 캠핑을 위한 짐은 가벼워야 한다 라는 소신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요 슥슥 접어서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한 손에 쏙 잡히는 이불을 소개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고정끈을 풀어서 제품을 펼쳐보면 양방향 지퍼와 20대니아의 가벼운 나일론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고정용 벨크로 덕분에 이불을 차지 않게 되며 방수도 당연히 됩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필요에 따라 1인용 또는 2인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지요 사이즈는 S, M, L 이렇게 세 종류이며 가장 큰 L 사이즈의 무게가 1kg이 넘지 않습니다 네이처하이크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평이 많아서 캠핑 입문자에게서 전문가들까지 두루두루 만족할 만한 제품으로 보이네요 오직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구성부터 보여드리면 스트랩끈, 메인 샤워부스, 탈부착되는 인그라운드 시트, 윈드로크, 스틸 네일, 폴대, 그리고 스토리지 백이 있지요 설치 방법은요 먼저 샤워부스를 펼쳐주고 폴대들을 연결해준 다음 텐트와 결합해줍니다 내면을 위에서 아래로 모두 단단히 고정해주시고요 모자도 잘 씌워주세요 그리고 스틸 네일을 땅에 박아서 날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원하신다면 인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주셔도 좋겠죠 230cm의 높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키가 큰 남성이 샤워백을 달아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하는 도중 비누를 보관하는 포켓도 있으니 허리를 굽힐 필요도 없지요 휴대용 샤워기를 달아두고 진짜 샤워장처럼 양손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보는 제가 다 개운하네요 210 텍스처에 폴리에스테르로 은박 코팅이 되어 있어 실루엣이 비치지 않으니 프라이버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휴지가 젖지 않게 끈을 높게 위치시킨 센스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이제 집 떠나면 화장실 걱정, 씻는 걱정부터 하셨던 분들도 마음 편하고 청결하게 캠핑을 즐겨보세요 네이처하이크 초경량 몽가 텐트 스토리지 백에 작고 알뜰하게 넣어 다니는 가성비 끝판왕으로 소문난 텐트죠 깔끔하게 정리된 벨크로를 뜯어서 펼쳐주고 폴대를 펴고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너 텐트는 십자형으로 교차된 폴대에 걸어주고 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플라이를 얹어줘야죠 모든 면에 끈을 연결하고 버클도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스틸 네일은 45도로 기울여서 박아주세요 폴리에스테르 210 텍스처라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몽가 뒤에 붙는 숫자는 수용인원을 의미합니다 2인용부터는 양사이드로 지퍼 출입구가 있고 천장에 달린 메쉬거리도 짱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올려두는 용도로 아주 그만입니다 옆에 깨알같이 조명거리도 있네요 간단하지만 여기저기에 사소한 디테일을 신경쓴 흔적이 은근 많이 보여서 그런지 가성비 갑이라고 할만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이야기에 또 만나요